대리상자 강의 대리상자 강의에요. 제 계정 아닙니다. 배관계를 맡기셔가지고 일단은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옴닉 반란 전리품 상자 배관계 보라색 옴닉 널 섹터 야 이거 필요 없고 널 섹터 일단은 한정 파스킹 일단 흰 파인 파인 안돼 안돼 픽미 픽미 들으면 유튜브에 영상 못 올려요. 가요 들으면 못 올려 일단 전설 하나도 안나왔는데 영웅 하나 떴으니까 뜨르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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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부탁드린다고요. 아 제가 또 그거는 기가 막히게 뽑을 수 있죠. 이건 살포시 넘어가면 됩니다. 원래 초반부터 전설을 바라는 거는 어 중요하지 않아. 천천히 아 이거 화면 끄고 갈게요. 깔끔한 화면에서 하죠. 상작강은 깔끔한 화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 손캠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오 전설. 아 갓 솔져. 아 뭐지? 오 관점의 차이 나왔어. 관점의 차이. 오 좋았어. 일단은 영웅 2개. 일단 영웅 2개. 어 디바 셀카 나왔어요? 나 못봤는데? 디바 셀카 나왔어? 나 못봤는데? 어? 그렇네? 어? 나왔네? 빵 끝? 일단 얻었습니다. 일단은 하나 얻었고 깔끔하게 하나 얻었어 깔끔하게 하나 얻었어 깔끔하게 하나 얻었어 꿀 resolver 어? 자리야 뭐지? 으깨? 아 으깨 버리겠다고 이구나. 아 이번 자리함의 뭐죠 감정편은 없지 어 또 나왔는데 또 나왔어 영웅 셀카 또 나왔어 어 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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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크리 아 또 맥크리 간지나죠 맥크리 무기가 진짜 간지나요 이거는 우기 간지가 장난아니야 오케이 가벼운 독서 깔끔하다 다른 거 필요 없어 영웅 아 돈 내가 항상 할 때는 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돈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 전설 아 전설 돈 사시면 됩니다 어 사시면 돼 사시면 돼 사시면 돼 500원 메르시 스프레이 어 확률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은데 일단은 겐지 명상까지 오 잘 나오는데요 확률은 높은 거 나올 확률은 그렇게 안 높은 것 같은데 나오는 게 잘 나오네 오 오 솔져 솔져 팔굽혀펴기 독서 다시 아우 위도메이커 대사까지 좋았어 많이 나오는데 대사 대사는 뭐 캐릭터마다 두 개 있으니까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64개 일단은 뭐 대사나 이런 거는 대사나 스프레이는 대사나 스프레이는 뭐 거의 다 얻을 것 같아 오 오 루시 승리 보증 나이스 괜찮아요 전설 좀 이따 뜹니다 원래 히닝파인 뜨다가 전설 한번 딱 뜰 때 이제 한정판이 딱 떠요 원래 거는 필요가 없어 원래 거는 천원짜리고 한정판은 삼천원짜리기 때문에 원래 거 세 개 뜨는 것보다 한정판 하나 뜨는 게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묵혀두는 거야 지금 확률을 묵혀두다가 전설 한번 빵 나올 때 한정판 한정판 전설 일단 두 개 떴으니까 일단은 두 개 떴으니까 좀 더 좀 더 아 아 아 50 어 메르시 아 아주머니 얻어버렸고 파라 이것도 또 그거네 이게 그거 아니잖아요 뭐야 중복 아니잖아 크 좋았어 봐봐요 묵혀뒀다가 한번에 터진다니까요 묵혀뒀다가 한번에 빵하고 이렇게 딱 나와요 기다려보세요 이거 한정판 다 얻는다 한정판 스킨 또 뭐 있죠 전설 스킨 영웅 스킨 말고 전설 스킨 일단 매크리 메르신 얻었잖아요 이거 말고 또 뭐 있더라 전설 스킨이 아 아 겐지 아 맞다 겐지 겐지는 가야지 아 토르비온도 전설 있지 토르비온 두 개 겐지 아 위도우도 있구나 아 트레더 전설이었어요 영웅 아닌가 전설이었나 그거 어 전설 아 그래도 노중복 아 그래도 노중복 아 그래도 노중복 천원 250원 아닌게 어디입니까 아 200원 아닌게 어디에요 어 좋았어 일단은 라인하르트 스킨 영웅 아 뭐 이펙트 날만한것도 어 전설 토르비온 좋았어 아 좋아좋아좋아 깔끔해요 깔끔해요 그럼 세개 네개 남은건가 이제 전설 네개 남은건가 토르비온 하나 더해 트레이서 위도우 겐지 네개 남았네 승부 네개만 나오면 됩니다 하나 더 하나 더 돈 사시면 되요 500원 500원 중복 아닌게 다행입니다 이거는 500원 나온게 다행인거야 또 전설 아 아 갓조 노중복 천원짜리 어 천원짜리 천원짜리 3분의 1 그래도 어 전설 또 아 메르시 중복 아 망했다 200원 어 제녀타임 병상 아까 다른건 얻었죠 신규 한정판건 얻었으니까 어 오리사 뭐야 이거 이런것도 있었어 이번에 나온건 아닌거 같네요 그 뒤에 아이콘이 없는거 보니깐 이것도 없고 오 29개 4개 나올거 같은데 4개는 아니고 2개까지 나올거 같아요 2개는 나올거 같아요 전설 못해도 2개는 나온다 아 아 제발 나와라 나와라 한나 아 아 아 메르시 또 나왔어 메르시 나오게 해달라고 하셔서 그랬어요 지금 부탁하신 분이 메르시하고 디바하이라이트 뽑아주라고 해가지고 메르시 3개 지금 디바하이라이트 2개 나왔어요 지금 다른 전설이 나와야되는데 부탁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블리자드가 이제 뽑아주려고 난리났잖아요 계속 그것만 나오잖아 오 파랑이 4개 오 파랑이 4개 원하시는거는 진짜 다 뽑았다 일단 근데 나머지 겐지는 제가 뽑아드리고 싶어 왜냐면 겐지 이번거는 진짜 못 뽑으면 후회해 겐지 유저라면 이번 겐지는 진짜 후회해 칼 칼하고 표창 진짜 간지나는거 봤어요? 특히 표창 엄청 간지나 표창 진짜 와 표창이 장난아니야 거의 메이플 뭐야 메이플 그 검은색 수리거 검은색 표창거 뭐야 그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깐지 깐지 장난아니야 깐지 철철 흘러넘쳐 15개 아 제발 나와라 아 어 점크래 점크래 어 점크래 노중복 숙검댕이 숙검댕이 저도 자주 씁니다 좋아서 어 저 생각보다 좋아서 저도 자주 써요 Ар 아 제발 남았는데 잠깐만 겐지 아 그래도 6,900원이라서 왜냐면 6,900원이라서 지금 하나만 더 뽑아 드리면 하나만 더 뽑으면 다 살 수 있나? 지금 4개 남은 거 아니에요? 토르비온 하나, 트레이서, 겐지, 위도우 아 4개 남았네 2개 뽑아줘야 돼 2개 뽑아야 2개 뽑아야 나머지 2개는 돈으로 사시면 돼 그래 어 제발 오리사, 아 그래 오리사도 전설 있었지 오리사 전설 있었어 맞다 오리사 전설 있었어 5개였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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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르 2개잖아요 토르 전설 2개예요 토르 전설이 2개야 2개 제발 아 아 솔직히 이번 트레는 전설 값어치가 없어요 그거 아 일단은 일단 이렇게 뽑았습니다 트레는 값어치가 없어 트레 전설이 이거 전설이 아니야 진짜 이거 전설 아니야 어딜 봐서 무기가 뭐 딱히 다른 거에 비해서 엄청 간지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외형이 간지나는 것도 아니고 트레가 무슨 이펙트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전멸 이펙트가 다를라나 전설이 왜 전설인지 난 모르겠어 투척 아닌 폭탄도 뭐 똑같을 거고 토르 비원 하나를 뽑았는데 하나 없어 린돌름 이게 없어 이거는 뽑았는데 강철기현은 아 겐지하고 겐지는 진짜 뽑아야 돼 진짜 겐지가 장르 나 표창 보세요 표창 다른 거랑 비교해봐 봐봐봐봐봐 다른 기본 표창하고 비교해봐요 깐지가 아 장난 아니야 크롬 이딴 거 비교 안 돼 블랙워치 표창이 미쳤어 칼도 진짜 독보적으로 깐지나요 아 칼도 진짜 독보적으로 깐지나 독보적으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칼도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따 봐요 깐지 철철 흐르잖아 리혼 빨간색이 되게 깐지나다는 거 이게 훨씬 깐지나 블랙하고 블랙 레드가 원래 깐지 진짜 대표주자 아닙니까 이거 진짜 뽑아야 되는데 음 이거하고 또 뭐 있죠 위도 위도도 무기는 별로 간절한지 모르겠고 무기는 별로 간절한지 모르겠고 외형이 그냥 피부 색깔이 사람 색깔이라는 거 어 그러니까 여백작이나 사랑꾼은 사람 색깔인데 좀 이게 가려져 있다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이거는 그 눈하고 약간 색깔이 머리도 풀고 있고 그래서 색깔이 좀 더 퍼렁퍼렁하고 색깔이 딱 봐도 제일 깐지나는 거 같지요 이건 뭐 사시면 됩니다 음 7천 원 있어요 두 개 사실 수 있어 그러니까 겐지 위도우 위도우 그리고 또 뭐지 토르비온 감사합니다 미치겠네 님 아 호황하는 사람이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걸 뽑아 드린 건 아니지만 하여튼 메르시하고 뭐 얻었으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위도우 겐지 토르비온 또 하나 남은 건 트레이서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사시면 되는데 제가 추천하는 건 겐지하고 위도우 토르비온은 뭐 나머지 하나 뽑았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뭐 뭐 못 얻어도 비슷비슷하니까 색깔 놀이니까 될 것 같고 트레이서는 전설인 거에 가볼지도 모르겠고 됐네요 다 뽑았네 이번 거 다 뽑았어 감정표현도 뽑고 하이라이트도 뽑고 다 뽑았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뽑기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는 이제 병원 가야 되거든요 병원 가야 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도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 수고하셨고요 맡겨주신 거 감사하고 제가 나중에 제 계정으로도 나중에 또 깔 거예요 그때는 영상 올릴지 모르겠네 하여튼